이런 식으로 내 손에 알맞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 뒤입니다. 수공구의 시작은 뺀찌와 니뻑입니다. 공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뺀찌와 니뻑, 이름 정도는 알아요. 모르는 애를 최근에 제가 알게 됐긴 한데 컨텐츠는 촬영을 하고 있죠.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카드를 걸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수공구를 조금 더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공구가 첼라, 워터펌프 플라이어 아니면 락킹 플라이어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수공구의 세계는 끝이 없죠. 정말 내가 모르는 공구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이 그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철물점 가면 수공구 좋아하시는 분들 철물점 가면 걸려있는 거 한 번쯤은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중에 기본인 공구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콤비네이션 플라이어인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슨 공구냐? 한 가지의 공구로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작게도 하고 크게도 만들 수 있는 투인원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작은 이빨들로 얇은 판 같은 거를 물어 당길 때도 활용을 하고요. 뒤쪽에 있는 큰 이빨로 원형의 물체를 잡고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빨로 철사 같은 거를 끊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떠오르는 공구가 있죠? 그렇습니다. 철라 워터펌프 플라이어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제가 현재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워터펌프 플라이어인데요. 앞쪽이 이빨과 더불어서 뒤쪽에 원형이나 육각의 파이프를 물 수 있는 부분까지 콤비네이션 플라이어와 사용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플라이어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철라나 락킹 플라이어 같은 거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발전이 있지를 않았거든요. 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콤비네이션 플라이어는 사용성과 편의성, 휴대성까지 업그레이드된 금액까지 괜찮은 이 금액적인 부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단계 발전된 콤비네이션 플라이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KTC에서 출시한 PJ-150과 PJ-200인데요. 150mm 사이즈와 200mm 사이즈라는 얘기겠죠. 이 제품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 그냥 봐도 180도 다르죠. 완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빨 부분. 그렇죠. 이 불분명한 이빨이 나 있는 건지 안 나 있는지도 모를 앞쪽, 뒤쪽 전체적으로 뭉툭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KTC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나 여기 나와 있어, 나 여기 나와 있어 하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틀어보게 되면 날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빨들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느냐. 첫 번째로, 앞쪽 이빨 같은 경우에는 얇은 철판 같은 거를 물고 당길 때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 나 있는 사각형 이빨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볼트 같은 거를 풀고 쪼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큰 이빨은 원형의 빨프를 잡고 돌릴 때 활용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첼라 실험할 때 항상 사용을 하는 원형의 모양물이거든요. 얘 때문에 리뷰 못한 첼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부러지거나 락 거는 부분이 부러지거나 내구성이 약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 제품 이런 식으로 잡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해 보이죠? 맞아요. 뒤쪽 손잡이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2단으로 벌리게 되면 이빨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손에 알맞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얘가 앵간한 힘으로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탄소강 재질의 크롬 도금을 입혀놓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거지로 자꾸 돌렸는데도 이빨에 흠집만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 수공고에는 종류와 활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처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락킹플라이어, 첼라 두 종류. 어떻게 보면 같은 활용처잖아요. 집거나 물고 돌린다. 근데 요즘에는 락킹플라이어보다는 첼라, 워터펌프 플라이어를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락킹플라이어에서 너무 온다? 아니에요. 락킹플라이어 쓸 때 있고 워터펌프 플라이어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주어야 되며 얼마나 편리하게 작업을 해야 하냐에 따라서 공구가 나뉘는 거죠. 이 제품이 그런 공구인 거죠. 무지막지한 힘은 필요 없는데 빠르게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됐대. 이 제품이 확실한 해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 사실상 써야 되는 사용처는 끝났지만 제가 뭘 또 실험을 해보고 싶었냐면 이빨이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가스배관 밴드 잡을 때 안 미끄러지고 잘 잡히겠는데? 이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거 손으로는 무조건 안 돼서 무조건 플라이어 같은 걸 잡고 아니면 전문 공구로 잡고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심히 잡았을 때도 풀리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미끄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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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미끄러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야 당연히 아예 안 들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꽉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스배관 밴드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제품 손잡이를 매우 많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수공구의 발전이 많이 없었을 때야 이 플라이어 손잡이가 길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손잡이가 길면 지레의 힘 역할로 인해서 힘주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많은 압력으로 제품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수공구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첼라 써도 되고 라킹플라이어도 써도 되니까 굳이 얘가 그렇게 어마묵지하게 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길게 되면 휴대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사실 저는 이 150mm짜리를 조금 더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인 걸 볼 수가 있죠. 제 손바닥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휴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 더. 이빨의 벌어짐도 매우 높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빨을 크게 벌린 다음에 놓고요. 앞쪽에 기존의 플라이어를 놓고 봐도 이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0mm를 놓고 보게 되면 거의 같은 넓이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길이를 비교를 하게 되면 도레미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광의 고무 손잡이를 칭찬하고 싶어요. 이 검은색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립 매우 좋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잘 잡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논슬립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매끄매끄러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미끄러워. 지금도 미끄럽거든요. 흐린을 많이 사용하시는 반 코팅 장갑을 끼고 하니까 아예 안 미끄러집니다. 어마어마한 그립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알 디테일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웃음나는 포인트예요. 우리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쓰실 때 이렇게 쓸 때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큰 물체를 집을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벌려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손가락 찝혀본 적 있다 손. 와 찝히면 진짜 아프거든요. 앞쪽을 물게 되잖아요. 뒤쪽 손잡이가 만나.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잡고 하다가 손가락 끼잉의 경우 진짜 많습니다. 잡고 돌려야 되는데 이미 잡아서 돌리고 있는데 손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돌려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다들. 하지만 이 제품은 설계를 찝히지 않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벌려도 뒤쪽이 만나질 않아요. 앞쪽을 꽉 물게 돼도 뒤쪽 손잡이가 만나지 않아서 손잡이가 끼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 깨알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제품 금액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KTC 회사 하면 품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단 예로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같은 용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쓴다는 이미지가 박혀있는 제품군들이죠. 정밀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예상하길 작은 거는 한 5, 6만 원쯤 하고 큰 거는 7, 8만 원쯤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일본 생산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이나 중국에 OM을 주는 게 아닌 일본 자체 생산 제품인데 일본은 장인 정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작은 제품이 3만 원 정도 큰 제품도 4만 원에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성비가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딱 금액만 봤을 때는 안 싸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품질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각 한 개씩을 나노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콤비네이션 플라이어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공부가 됐을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얼마나 법력으로 활용이 되냐면 집에 가서 우리 공구통 한번 뒤져보세요. 비슷하게 생긴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FREC이 있는 발을 지키지 못하고 가지고 бум을 지키게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서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근데 그 골목이 되니까 그 dag에 왜 이래 그리고 많은 분이 쥐띬한 걸 절을 발을 지키는 걸로